자 머스크님 DB 종수들비에서 5종이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말씀이죠? 네 맞아요 일단은 타사 같은 경우 5종 천만원 넣으면 보험료가 15,000원, 25,000원 하는데요 기사 같은 경우는 단지 고장 달라 1,500원, 1,200원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보험료가 매우 매우 저렴 근데 아쉽게도 19일부터는 다시 원상 가격으로 다시 된다고 하니까 보험료가 많이 꽁충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우님 내년에 질병 수수비가 매우 없어지나요? 없어진다는 내용이 있어요 왜냐? 신문 기사 저 보호망이 그전에 많이 올려들었는데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지금 손을 대고 있어요 왜냐? 매우 보장받을 수 있는 질병 수수비 때문에 아프지도 않는데 질병 수수비로 보험 청구하는 참 많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병원비 지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수수비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매회에서 매년으로 바뀔 예정이다 지금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초에 바뀔 예정인 게 많이 있다 그럼 또 어차피